안녕하세요. 활력전도사 컴스티비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활력 넘치는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뉴스의 영탁의 소식을 살펴보면 영탁의 위트, 인맥실력, 다 보여주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처음부터 끝까지 유쾌한 영탁의 대표곡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뮤직비디오가 1400만 뷰를 바라봤다라며 영탁의 노래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프로에서 강제 소환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탁하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찐이야 등 트로탕태자답게 많은 곡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탁은 스타랭킹 스타트롯에서 남자 부문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영탁은 2월 29일부터 3월 7일까지 진행된 2월 5주차 스타랭킹 스타트롯에서 11만 4778표를 획득하며 1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특히나 22주 연속 1위를 굳건히 이어가며 트로탕태자 영탁의 위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탁의 인기는 5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여주한글 시장에서도 영탁의 위험을 엿보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영탁의 찐 대표곡 네가 왜 거기서 나와?가 시장에 활력을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영탁의 위트, 인맥실력, 뭐 하나 빠짐없이 다 보여주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뮤비 식지 않는 인기로 대중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영탁의 대표곡 네가 왜 거기서 나와?는 1393만회를 달리며 곧 1400만 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탁의 노래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었을 정도로 인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영탁의 노래가 방송에서도 강제 소환되었습니다. 3월 7일 방송된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에서는 자매들이 고마웠던 이웃 주민들의 선물을 구매하기 위해 5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여주한글 시장 오일장을 방문합니다. 박원숙은 이웃 주민들에게 선물을 구매하는 생각에 행복이 가득한 미소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박원숙이 이웃 주민들의 선물을 구매하는데 어디선가 흥겨운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바로 영탁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원숙은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음악소리에 물건을 구매하면서 영탁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안문숙에게 바톤을 이어줍니다. 바톤을 이어받은 안문숙은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며 영탁의 뒷목 포인트 춤까지 추었습니다. 이처럼 영탁의 음악이 5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여주한글 시장의 흥을 불어넣어주고 있던 것입니다. 박원숙은 사장님에게 카드 되조라며 카드가 왜 거기서 나와라며 마지막까지 영탁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의 흥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듯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에서는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영탁의 노래 덕분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가 강제 소환되며 흥이 넘치는 시장의 풍경이 묘사되었습니다. 역시 이곳저곳에서 불쑥불쑥 영탁의 노래가 소환되며 흥이 넘실거리는 트롯항태자 영탁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에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와가 강제 소환되며 흥이 넘쳐나는 여주한글 시장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소식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